가만히 가만히 너무도 대답하고 당동을 하여서 우리 부대장은 간격의 악수 원수의 심장을 들어해오는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리요 정찰병리요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철조만큼 커서 감시병자가 재빨리 일을 막고 묵고 하면은 아하 알 수 있다 보니 좋은거 너무도 대답하고 강도를 하여서 우리 부대장은 간격의 악수 원수의 심장을 들어해오는 슬기롭고 용감한 정찰병리요 정찰병리요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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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찰병리요 정찰병인이여 가만히 가만히 조용히 조용히 정찰병 앞으로